이세진 가수님의 나는 바보라네 우리 이세진 가수님은 월목 오후 2시에 방송하시고 또 김광선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이세진 가수님의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평화로운 시간을 하십니다 나는 바보라네 금fund화가 보isme 마지막 Ar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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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